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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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난 지 거의 2, 3년 된 것 같아요. 네, 만난 지 2, 3년 돼가지고... 폴로 세움을 한 번 오신 적 없으세요? 아니, 처음 와봐요. 둘러봅시다, 기네스. 개인 PC방이라고. 개인 선수... 들었어요, 개인 PC방이 타고. 천천히 둘러보세요. 아, PC방이에요? 네, PC방. 혹시 이 캐릭터 이름 알아요? 이 캐릭터요? 뭐예요? 저희 터릭스 마스포트인데 아, 진짜요? 백호구라고. 수영이 열려있는 거예요? 네, 지금 열려있어요. 이건 뭐예요? 저희 옛날 룡이폼 같은 거 모아서 전시해주신 것 같아요. 예쁜데?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안 사가지고 그 다음은 호성이가 옷을 제일 많이 사요. 어떤 스타일 스타일이에요? 안 사요? 전 편한 옷. 나 지금 육룡 페이지랑. 나 지금 육룡 페이지랑. 전파리 내는데. 아, 네. 3D 아바타를 만들어서 TV 구경을 하는데요. 아, 메타버스 요새 유에...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뭐 기본적인 얼굴 형태만 오늘 촬영으로 해서 잡고 네, 이마 어떻게 까죠? 이렇게 그냥 깜빡. 아, 이마를... 아, 네. 됐습니다. 이제 잠깐 살짝 놓을게요. 네, 이 상태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아, 네. 나뭇잎 들고 있는 휠터가 있던데. 제가 살짝 건드려봐드릴게요. 네. 시급 주시나요? 2일 날. 저 라면 안 끓여 먹은 지 진짜 5년 넘은 것 같아요. PC방 아이스티는 어떻게 만들죠? 같이 아이스티 만들래? 아, 채팅이 좀... 매서운 채팅이 많아가지고. 발바닥 보여달라고. 발바닥 뭐 몇 개냐고 그런 채팅이... 살짝 원시롭더라고요. 친하셨던 분들 따로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원래 형하면서 친해져야 돼가지고. 근데 원래 그런 프레임이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거 아시네요. 제 이름은 박진성이고 나이는 2반 년생 24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응. 와... 네, 제 이름은 김기인이고 99년생 23살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거 이대로 나가는 거 맞아요? 근데 이거 원래 맨 앞에 사람이 제일 중요해서 그 뒤로 다 따라가시는 거죠. 저 스타트가 당황이 끊은 거 같은데... 아, 이제 따지야? 아, 이제 따지야? 안녕하세요. 99년생 요로입니다. 제 부탁드립니다. 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공공... 엘님... 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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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공공료 대행 유세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래서 다들 화이팅을 하나 봐요 너무 지금 어색해요 지금 너무 어색해서 가장 어색한 선수에게 카메라를 갖다 주시면 되거든요 아 네 저 헤이트 선수요 그래? 지금 어떻게 해? 나 열대일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인사 나누셨나요? 네 인사했어요 나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어디서 많이 봤더니 아 이거 또 죽었다고 아 이거 둘 다 죽은 것 좀 들어 보이고 엘림 못 버텨요 션도 못 버텨요 엘림 역시 삼킨이긴 역시 지인이긴 한데 아 그래도 하나도 아직도 아 환돈의 복붐 irregular mon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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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th